바지락 칼국수도 있다! 와 저거 맛있겠다 누룽지, 능이, 뱃살 먹고 싶죠? 딱히? 딱히는 뭐야, 여보세요? 먹고 싶은 게 없네 호쌌뿐 먹자! 두레, 두레 산밥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밖에 나와서 밥 먹어 보려고 쌈밥을 먹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일단 두레, 쌈밥 조식 3인분 주세요 아 좋다, 고기다 고기 고기라네, 고기라네 나는 쌈배추를 좋아하시오 이게 뭐지? 한입 먹어보는 중 우와 이거 모자가 안되는데요? 대표, 삼겹살 넣고 이거 우렁이, 깜짝이 넣고 한입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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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이거 맛있다 이번에는 우렁이 쌈장에 밥 이렇게 딱 해가지고 대패삼겹살 소스 살짝 찍어서 넣고 고기 마늘도 하나 넣고 고기 우렁이 강된장 이런거 진짜 좋아하는데 요즘 이런거 찾기 힘들더라구요 고기 고기 고기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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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는 고기 Northern 고기 원 먹어도 맛있거든, 알죠? 여러분. 우렁이 쌈장 넣고, 이번엔 김치도 넣고, 양파도 넣고. 이건 뭐지? 일단 먹고 본다. 야채 종류도 되게 다양해요. 솔직히 쌈밥집 가면, 야채가 뭐가 뭔지 모르는데 너무 헷갈려요. 저는 쓴 야채를 잘 못 먹어서, 배추 이런 거 좋아해요. 야채 종류도 되게 다양해요. 솔직히 쌈밥집 가면, 이게 뭐인 줄 알아요? 이건 뭐인 줄 알아요? 이건 괜찮네. 깻잎도 있고, 상추도 빨고. 와, 여기는 우렁이 쌈장이 대박이지. 대박이야, 대박. 지금 싸우고 싶다. 아, 여기 파틀이 없어도 여기 파틀이 없어도, 우렁이 쌈장으로 용서가 다 돼요. 이 밥을 살짝 비벼서, 대표삼겹이랑 이제 양념장 요렇게 고기를 다진마늘에 달아놓고 Alison 양념장 양념장 고추냉이버섯 고추냉이버섯 이런 쌈이 종류가 많으니까 점심시간에 모임하시는 어머님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배와 나누면서 밥 한 끼 하기. 건강에 좋으니까 고추냉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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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 완벽성취 고기가 구워먹고 싶었거든요. 바위에 이렇게 올려서 김치도 구운 거 아 맛있다. 김치도 구운 거 우렁이 양 보여요?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삼촌 하나 쭉 올리고 여러분 여러분 책상이야 책상 다시 싫어 싫어 흘리고 싫다고 떨어진 거 아니 떨어진 거 먹으라는 건 아닌데 아 쏘리 이거 제가 먹을게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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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갈치 속젓이에요? 뭐지 이거? 응 저는 쌈장인 줄 알았어요. 오 갈치 속젓도 있다. 동요점 발견 멍청 고기 와 이거 맛있다 탈방 소건 단계는 안 먹어요 원래? 네 당나귀 될 거 같아서 에어 단계가 몸에 진짜 좋아 오 가위가잘무친사람 한 번 볼게요 가위가잘무침 안 돼 아 어때요? 맛이? 맛있어요. 너무 당귀냄새. 당귀가 냄새나요? 오! 하니온 냄새야. 개수다. 주관님 당귀냄새 엄청나지 않아요? 하니온 냄새라서 그나마 괜찮아요. 고수 냄새도 안 나고 싫어해요. 마지막 삼겹살. 도저히 응. soundtrack 이렇게 오늘 두레 쌈밥에서 쌈밥과 우렁의 쌈장과 삼겹살을 먹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당귀먹을때는 연인과 가지 마십시오 다음에 또 맛있는 먹방에서 만나요 안녕